수분과학, 그린티 바이옴 피부의 수분 체력을 좌우하는 건 피부 수분 생태계의 건강 수분 체력이 튼튼한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만 수분 체력이 약한 피부는 사소한 자극에도 약해진 수분 체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성분 그린티 바이옴으로 진화된 뉴 그린티 시드 세럼 피부에 닿는 순간 수분량 710% 증가 무너진 수분 장벽 92.3% 개선의 도움 건강한 피부 수분 생태계를 위한 그린티 시드 세럼 이니스프리